너무 힘들다 원래는 오늘이 로딩을 하는 날인데 욕심이 생겨서 밴딩을 하루만 돌아갈게 마지막 밴딩 일로와 왜? 목이 빵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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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치킨 냄새 장난 아니야? 치킨 냄새 미쳤는데? 네 12분이면 레몬을 덮어낼게요 2분 동안ędr 기름에 소고기 마지막으로 몽때보레이션 모잉 띠띠 계란 먹을래 식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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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가 끝났고 내일부터 로딩을 들어갈 수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살펴보러 왔습니다. 이거 미주랑 대개 뭔가 다이어트 식품? 먼저 알고 봤는데 탄수화물 함량은 38밖에 안된 아니 탄수화물 18밖에 안되는데 당뇨가 10g 아 지방이 10g? 근데 왜 탄수화물 18밖에 안되지?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났고 진짜 내일부터는 로딩 드디어 로딩이니까 진짜 탄수화물 10g? 진짜 탄수화물 먹는게 뭔지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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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